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을 보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침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녁이고 눈 뜨고 일어나니까 아침이고 이래지 내가 뭔가에 그렇게 뭔가에 있지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치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이러거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데 기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날라다닐 수 있는 뭔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못되고 내가 바닥에서 어떻게든 일어남을 뭐 하니란다 오는데 뭐 하니란다고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와요 아 진짜요? 내가 막 웃고 지금 날아다닐 수 있는 기운 자체가 전혀 아닌 사람이거든요 추억을 회상하고 기억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러거든요 뭔가 잊지 못할 추억을 내가 뭔가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거가 계속 내가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는 형국이라 이래요 뭔가를 보는데 뭐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끈이 있거든 내가 뭔데 그냥 전 사별을 했는데 남편을 내가 이제 계속 잡고 있어 근데 못 보낸다 내가 내가 붙잡고 있다 기억을 추억을 계속 가지고 몽홍하니 회상하고 추억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떠난 지 얼마가 됐어요? 오래됐어요 10년? 10년이나 됐어 결혼을 일찍 하셨네 한 30, 한 7, 8년 된 거 같아요 그럼 그 기억을 내가 지금도 붙잡고 가지고 추억으로 가슴 한켠에 그걸 계속 지니고 살고 있는 사람인 거라니 하는 뭐 약 드시는 거 있어요? 그냥 전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소화제 많이 먹고 또 그다음에 한 번씩 장이 안 좋으니까 장 청소하는 약? 그럼 또 다른 건 없어요 몸이 싹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하나가 고장 났어요 그거만 고치면 돼요가 아니라 이지가지로 내가 뭔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기운 자체가 하나도 없다 언니한테 힘이 없다 보는데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왜 살아요? 아이 잘 키울래 애기 때문에 살아요? 내가 왜 살아요? 아이 잘 키우고 그냥 행복해지려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뭐 보고 사나? 아이 때문에 사는 거 같아요 애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없나? 내 인생도 잘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근데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요? 아 상처도 많아야 되고요 아픔도 많아야 되고요 남들은 겪지 않은 눈물도 나는 겪고 흘리고 넘어가야 되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언니 아가 보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돈이 없나?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먹고 사는 데가 사실 썩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직업이 뭐예요? 회사 다녀요 뭐 하는 회사 다니세요? 정기회사 정기회사 다니고 있어? 오래 다녔어요? 아니 작년부터 작년에 다녔어? 근데 보는데 막 우울해 미치겠어 우울감이 너무 많아 행복해요가 없어 내가 지금 뭐가 좋아요가 아니고 맞이 못해서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뭐 그냥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활기차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콧노래가 나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하는 거 가지고도 작년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뭐 일하는 거에 대해 변동이 또 들어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변동 변동이 들어와요 내가 내가 뭐 다시 뭔가 자리를 조금 옮긴다든지 내가 아니면 다른 회사를 또 간다든지 아니면 이지가지로 움직일 만한 일이 좀 생긴다든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에 후년에 언니가 변동이 조금 들어와서 직장 가지고도 내가 고민하는 일이 좀 생길 것 같아 아 진짜요? 지금 회사 되게 만족하는데? 언니는 만족하겠지 예를 들자면 여기서 그만 나와 제사하면 내가 잘리는 거잖아 아 아 근데 내가 내년에 후년에 가서 일하는 거 가지고도 뭔가 갈등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미리 알고 이제 하면은 다행인 거고 미리 알고 하면은 그런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었나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면은 놀라잖아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지 알고 넘어가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 뭐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애기 키우고 사는데 이제 돈이 없진 않다 뭐가 문제여 갖고 한 거냐? 몸으로 불러 갔습니까? 아니 근데 직장을 제가 사실은 전에 직장은 오래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회사가 안 좋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회사가 네 그래서 여기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도 제가 일은 봐주고 있어요 계속 지금? 네 사장님 계속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지금 여기도 잘해서 들어와서 저는 지금 회사가 만족스러운데 그 얘기를 다른 데서도 살짝 들었거든요 뭐라고 변동이 들어온다고 직업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만족스러운데요 그랬더니 뭐 그러면은 뭐 회의 여행을 간 후 문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 라고 이제 말을 돌려서 얘기를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직장을 가지고도 뭔가 다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좀 생기겠대 예를 들면 봐봐 나는 이 시장이 마음에 드는데 여기 회사가 예를 들어 또 망했어 그럼 어떡해? 나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던 회사가 다시 잘 됐어 그럼 다시 나를 오래 그럼 또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움직일 일이 또 생길 것 같아 저는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나 안 움직이고 싶어 지난 부분 알겠지 이제 내가 굳이 안 가더라도 가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서 그랬는데 말을 돌리대요가 아니라 내가 점을 봤을 때는 그런 말이 조금 나와서 미리 읽어드린 거예요 아시겠지? 궁금한 거 물어봐봐라 아니야 그리고 아이가 잘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앞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애기 몇 살 먹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애기 사진 좀 보여줘봐요 애기가 그럼 13살인데 신랑이 간 제가 10년 됐으면 애기가 안전 깐는 애기 때 같네 네 3살? 2, 3살? 혼자서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했겠네 아 이 사진이 제대로 없어 정면으로 나온 게 있어야죠 아무거나 주세요 요즘에 잘 사진 안 찍어가지고 옛날 것도 괜찮아 누구예요? 여기 가운데 엄마 닮았네요 엄청 강한 애기거든 얘기가 고집도 좀 세고요 내 중심이 굉장히 확고한 애기예요 근데 엄마도 사실 고집이 좀 센 편이다 맞아요 엄마도 남의 말에 막 흔들리는 사람 아닌데 이 애기도 그런 애기거든요 근데 뭐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애기가 얘 엄청 야무죠 일단 태권도를 사품까지 땄어요 어 운동 안 돼? 근데 솔직히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품 따서 이제 태권도 쪽으로 가서 저는 사실 경찰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애기야 어 근데 여자애인데 강하다는 것은 일반 여자 여자 한 애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거나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음 그리고 얘가 뭐가 있냐면 좀 깜따구가 있어요 음 알고 있습니까? 네 좀 깜따구이고 좀 끈기 있는 애기야 어 보통 여자들은 힘들어서 그러면 안 할래 하거든 얘는 아니 힘든데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거든요 엄마 근데 딸내미는 잘라놨는데 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엄마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돼 더 강해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엄마가 딸한테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얘가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엄마도 힘이 하나도 없거든 기운 자체가 완전히 이러고 있거든 근데 딸내미는 이렇게 하고 있어 우직해 음 딸 가지고 뭐 고민하고 걱정돼가지고 전부러 다닐 일은 없을 것 같다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 잘 공부는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이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공부도 봐봐 너 수학해 수학 100점 맞아갖고 하면 아니 난 영어 100점 맞지 그럼 얘가 영어 100점 맞을 수 있는 얘기에요 음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얘기지 엄마가 백날 전날 이거 해봐야 한다고 그걸 할 얘기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를 엄마가 응원해주고 그거 잘할 수 있게 그런 길잡이 돼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딸내미 괜찮은데 얘 되게 강한 애야 그리고 얘가 뭐가 있냐면 말이 많은 애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말에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애기거든 원래 여자들이 말이 많고 그냥그냥 그러잖아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 딸내미 괜찮아 그리고 얘 돈도 들고 태어난 애기야 얘 돈도 따르는 애기야 엄마보다 훨씬 나아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인 거야 엄마만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한숨 쉬어야 되고 눈물밖에 안 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과거에 추억을 회상하면서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랬었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얘를 그러잖아요 그랬었는데 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내일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얘기에요 옆에는 어머니신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이 집 엄마? 친정엄마에요 네 친정엄마에요 친정엄마도 사실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사셨거든요 이거 엄마 살아온 인생 되짚어보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야 이거는 고개 계속 끄덕이면 안되고 대답을 해야 된다 말이 오디오가 나가지 맞아요 고개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되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 엄마가 굉장히 억척스러워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체구는 조그맣고 그냥 여자여자해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엄마가 굉장히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손녀딸이 할머니 닮았는가 보다 조금 이런게 있다 아 우리 엄마 건강 괜찮아요 연세가 드셨는데 지금부터 더 건강해지면 그 이상한 거고 당장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근데 당장에 지금 오늘날 돌아가치겠을 소리 안 나오는데 오늘 내일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제 멀쩡하지 건강하지 너무 건강하셔 오히려 본인보다 더 건강한 거 같은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당장에 뭐 큰일 나겠어요 소리 안 나와요 근데 같이 살고 있어 아니요 같이는 안 살고 있어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음 이 딸내미가 언니 딸내미가 엄마 좋아하는 것만큼 할머니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할머니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막 굉장히 의지하고 막 일하거든요 음 할머니 건강 가지고 문제 삼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집 딸내미 뭐 우리 딸내미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되겠습니까 아니 얘 굉장히 육하 원칙이 맞아야 되는 얘기에요 얘 안 그래 딱딱딱딱 뭔가 떨어뜨려야 맞아 떨어져야 돼 얘는 네 이거 하나가 조금 어긋나면은 얘는 그게 안 돼요 어 어 이게 딱딱딱딱딱 이게 맞아야 되는 얘기라 엄마보다 훨씬 낫다 걱정하지 말아라 딸내미는 알겠죠 네네네 근데 얘가 일찍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되거든요 아 원래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팔자가 어 어 아 그래서 이런 얘기는 쉽게 말하면 엄마 손 말고 할머니 손에 큰다든지 아 아니면 일찍이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간다든지 아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되면은 뭐 멀리 공부를 하러 보낸다든지 어 그래야 되는 얘기야 엄마랑 같이 계속 이지가지로 붙어가지고 스무살 때까지 살아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얘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운동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봐서 그쪽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가 좋은 방법인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 응 응 응 응 그리고 얘 일찍이 뭐야 멀리 떠나야 되는 얘기야 엄마 사실 여유가 좀 된다면 외국에서 공부를 조금 시켜주는 것도 좋아 성인 되기 전에 아 딸내미는 아주 잘 나왔다 자랑할 것은 딸내미 자랑하고 자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응 응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딱 본인 이 얼굴 딱 보면은 엄마는 보는데도 눈물 나온다 그냥 아 진짜로 응 그냥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막 일 아파 아 아 가장 소중한 게 내 새끼잖아요 네네네 내 새끼가 없으면 나도 벌써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않았을 텐데 새끼가 있기 때문에 엄마니까 어 이시가지로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잖아 근데 딸내미가 그만한 노릇을 해주겠어요 엄마한테 아 효자동이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봐줘야 되나 물어봐라 뭐 궁금한 거 물어봐요 그리고 저희 오빠도 사진 있는데 친정오빠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괜찮은데 안 놀는데 안 쉬는데 그리고 버릴 재주가 없어요 갖고 있는 재주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연이 안 이어져요? 결혼은 아주 못했어요 그게 문제에요 우리 집에서 제일 문제가 건강 못 간 거? 네 저도 좀 그러기는 하는데 저도 상황이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래서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 오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전지현을 데려다 주잖아요 네 그냥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 자기가 마음에 네 눈에 차는 여자가 따로 있어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또 간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맞아요 자유분망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내가 나갔다 왔어 근데 왜? 이래야 되는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했어?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뭐하고 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몇 시에 물어보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음 근데 내가 볼 땐 언니야 이것도 결혼을 못 한 거가 아니거든요 안 한 거다 음 내가 볼 땐 가장 큰 문제는 언니아가 문제인데 제가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요 또 회사 문제도 생긴다고 하니까 더 문제네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 했었거든요 어떤 거? 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방에서 이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에 뭔가 이직하거나 새롭게 뭔가 변동이 드는 거는 어려운 거야 네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잖아요 네 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니아는 네 언니는 뭐가 있냐면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니가 나서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못 될까 언니는 지금 그 직업이 딱 맞고 좋은 거야 네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네 남한테 내 거 주지도 않아요 대신 남이 나한테 뭐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내 거 하는 사람인 거라 음 근데 직장 가지고 또 그 얘기도 들었었는데 또 그런다고 하니까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맞잖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데 며월에 미리 그 걱정하면서 뭐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기가 되면은 아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왔었구나 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시계자 네네 근데 좀 행복하다는 것보다 좀 우울하기는 해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오 그래서 많이 뭐 골프도 칠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노력하면 된다 언니 네 네 노력하면 다 된다 운동도 많이 하고 음 근데 좀 우울하긴 해요 우울하다는 게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맞아요 내 편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 짝을 찾고 싶어서 사실은 그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을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말했잖아 영원한 인연은 없다니까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은 이 사람을 만나도 주변에 또 남자들이 들어와요 사실 들어오는데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마음을 말했잖아 온전히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게 가능하시겠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서 그것도 계속 노력하다 보면 또 된다 언니야 안 되는 건 없다 음 그래서 지금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떠난 걸 제가 보이니까 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야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했잖아 내가 막 가려고 하면 그 남자가 나를 좀 밀어내고요 그 남자가 나한테 막 올라가면 내가 조금 마음이 밀어내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적정한 선 가지고서 이렇게 지내는 게 언니한테는 그게 맞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남자가 막 있지 못해요 그게 내 팔자예요 내 팔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팔자가 왜 이러면 자책하지 말고 어쩌겠나 우리 태어난 거를 다음 생에 좋은 사자 팔자 갖고 태어나면 되지 맞지? 네 그랬다고 해서 그래도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냥 안정적인 수입으로 내가 볼 땐 그러는데 그렇게 굉장히 왜냐하면 언니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언니는 월급 받고 사는데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겠어요 대신 그거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쌓아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맞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언니아가 돈이 없는 사자 팔자는요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아지지가 못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본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로 위안 삼으면 되겠다 알겠죠? 네 딸내미가 그리고 굉장히 강하고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내 딸 자랑하면서 딸 보면서 위안 삼고 살면 될 것 같아 아 자식 잘 되는 것만큼 가장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려고 사는데 뭔가 맞지? 네네네 아 내년에 이제 내년 지나고 후년에 한 인연 있으면 직장 가지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거든 그때 가서 놀리지 말고 아 이래서 그랬다고 했나보다 이제 넘기면 된다냐 그거 먼저 생기면 그때 또 은은하면 되고요 아시겠죠? 됐지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제가 또 다시 괜찮은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는 그때 이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일이 생기고 나서 내가 이제 뭔가를 다른 데로 어디를 간다든지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어요 저 어디로 가야지 잘되고 가지라 A는 어떤 회사고 B는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지 알지 그렇죠? 네 점집에 왜 다녀요 전부러? 어 그냥 제 그 아까 그런 거 어떤 거 그 미래 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뭔가 큰 틀은 있겠지만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짝을 찾고 싶어서 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근데 또 다른 데서는 있다고는 했는데 언제 이때 나이 뭐 나이 뭐 몇 살 보고서 50사 넘어서 50 넘어서 그리고 이제 잘 산다 못 산다 재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런 거를 알고 싶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돈이 막 따르는 사람도요 일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와서 맨날 술만 먹고 있으면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냐 아시겠죠? 일을 열심히 사는데 잘 살아야지 그리고 재물을 그냥 잃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게 잃고 없어지고 막 없다 그런 거 다른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실까요? 내년 애가 굉장히 술과 살았고 언니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언니가 몸도 건강하지가 못하고 자궁도 굉장히 약하다 그러거든요 자궁도 차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좋은 거 좀 챙겨 먹고 좀 했으면 좋겠어 건강 알겠습니다 착한데 고집이 있다 네 고집은 착한 거랑 고집이 센 거랑 좀 다른 거거든요 착한데 고집이 있다 내가 딱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랑 좀 다른 거거든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조금씩 이제 바꿔야 돼 그렇죠? 나이가 먹음으로써 틀린 거가 아니라 다르다고 네 알겠습니다 딸래미 똑똑하게 태어났으니까 잘 키우세요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